서울의 고시원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어쩔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그런 기회조차 없는 거죠 서울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처음에 전부 다 방에서 시작하거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방이라 할지라도 오롯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공간 모든 세대가 한 평씩 내놓을 수 있으면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